배지 나간다 노을을 져라 아 붉은빛 노을의 오늘의 뽁꼭의 일몰 진짜 이쁩니다 일몰 감상 좀 하겠습니다 으아 파도 뽁꼭이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개지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쌀과자에 한국에서 샀는데 이름도 없는 메이커도 없는 아유 눈물나 연기 구름인가 연기인가 눈물 나는데 잘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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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큰아들냄이랑 아들냄 친구들이랑 오늘 모닥불 좀 물불멍 좀 하러 왔습니다 집 생각도 나고 마누라 생각도 나고 새끼들 생각도 나고 의미 야 뭔 소리지 개구리 소리 라는데 개구리 소리 아닌데 개구리 소리 아닌데 희한하다 숙소 왔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오늘 또 확인할게 있습니다 파파야가 익었나 안 익었나 밤에도 보여요 밤에도 보여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대로 있네 언제 익을려나? 따서 빨리 먹고 싶은데 집사에 숙소에 거의 아무도 없네 뭐야 굿났다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개구리 소리만.. 풀벌레 소리..개구리 소리.. 저희 숙소는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항상 별들이 반짝반짝 안나는데.. 여기 또.. 반짝..어.. 스타프루 냄새.. 많이 들렸다.. 이게 다 스타프루시래요.. 이 스타프루 열매를 자르면.. 별 모양의 열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프루.. 개구리 소리 겁나게 막 시끄럽네.. 아 시끄러운게 아니지.. 너무 낭만적이네.. 숙소.. 여기.. 바로 여기 근처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잔뜩 사는데.. 무슨 소리지..? 어디 어디..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 일단은 개구리 소리가 막혔죠.. 물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쪽.. 안쪽.. 컴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아.. 개구리 소리 좋다.. 열대지방에서 듣는 개구리 소리..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꽃도 피고.. 저 방 앞에.. 제가 항상.. 해먹.. 날마다 그냥 방 청소하니라고.. 우리 큰아들냠이는.. 왜? 큰아들냠이 왜 저기서 자고있어? 언제 들었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너까지 짚고 날리냐.. 오늘 잘 탄다.. 오늘 북극에서.. 간만에 불먹 파티 좀 하네.. 달라서 했을 때는.. 매일 추워가지고 매일 했는데.. 이곳은.. 모기 새끼떨 때문에.. 모기풀.. 모기들을 쫓아내는 풀목입니다.. 모기풀.. 모기풀.. 모기들을 쫓아내는 풀목입니다.. 아들애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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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 차 한잔하면서.. 연기인지 구름인지.. 아.. 무심한.. 이게 지금 모기풀인가? 구름인가? 바나나잎.. 그 다음에 뭐야.. 고거는.. 바로 뒤쪽은 호텔인데.. 손님 한테임도 없네.. 아.. 코로나가 많은걸.. 박혀놨습니다.. 저 우리 뱅뱅이 왜 저렇게 또 쥐어요? 아이고.. 시끄러.. 잘 탄다.. 뭘 따라 이렇게.. 차도 왜 이렇게.. 쓰.. 쓰냐.. fahr.. 불오늘.. 오오오.. 오오오 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복원한데 잃을 수 없는 사랑을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를 만났을 때 winning 우리도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를 Abraham 그때를 Millionen 그 Cer moment 그때를ispie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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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사랑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